2부에서 액션 시작이고. 너 뭐냐고 이렇게. 이렇게 빡 때리면서 누비에서 이제 액션 시작이고. 너 뭐냐고 이렇게. 나 맞았다 이리야. 여기서 수혈은 보고 올라간다. 너무 맥혀졌다. 자기가 좀 더 재밌게 해 놓은 게 더 나을 것 같아요. 여기서 약간. 호랑남이 죽듯이. 여기서 자기가 좀 더 재밌게 해 놓은 게 더 나을 것 같아요. 왜 저를 왜 저를. 뭐야.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안 돼. 안 봐 안 봐. 고장 안 돼. 안 나와. 안 나와. 왜 안 나와 이거. 왜 안 나와 이거. 왜 안 나와 이거. 왜 안 나와. 안 나와. 이렇게볼과 흔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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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흔들어. 오잉 revander자. 배지할번袋. 어후 충분히 지압을 한 거 같은데. 그걸로 그냥. 야! 애들아! 애들아! 수장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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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! 이번엔. 그냥 랜드 응시. 네네. 고속이다. 서정 위주로 한번 부탁할게요. 에이전!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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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늘요. 저희... 배드 앤 투리즈. 아주 명장된. 수장 태그리트북은. 운종 태그리트북은. 액션 씬이었는데. 아주 고난도의 액션과. 모두가 큰일도 뒤집어 쓰면서. 여태 보지 못했더라. 너무 재밌고. 아주. 화려한. 액션 씬이었습니다. 약간. 힘들어 죽을 것 같아요. 하... 바닥이 이제. 태유니까. 미끄러워 가지고. 정해놨던 동작이 잘 안 되고. 저거 넘어지고. 팝이 자꾸 어건나기도 하고. 그런 부분이 좀 힘들었는데. 그래도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이 좀. 라이브한 액션으로 살기도 한 것 같아서. 만족스럽기도 합니다. 정말 모든. 다른 배우분들. 스턴트분들. 다 너무 고생하셔서. 재밌게 잘 나온 것 같아요.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. 아 미친놈이 무서워 저거 무서워 저거. 아 무서워 저거. 올라온 느낌이 있으면 그냥. 그거를 그냥 하고 나왔더라고. 그냥 퇴원해 주면 될거야. 근데 요거는 어떻게 할까요? 아니요. 정진 넣을 거라. 다 써줘. 다 써줘. 다 써줘. 액션. 다 봐요. 네 옆으로 한번 볼게요. 확인해 보겠습니다. 저는 느낌 좋고요. 약간 모든 건 저는 자연스러운데 어때요? 저는 너무 좋습니다. 네 동욱 씨 괜찮나요? 네. 액션 받자 액션. 액션 받았습니다. 야 씨. 야 씨. 길을 보시면 좋아요. 2. 1. 1. 2. 3-4. 2. 헐요. 넷. 으악. vin. 아으으으…. 무시 contacts. 뭐 이거 맞죠? 어... 둘째 안있어져 둘째 어휴 으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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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슬라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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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! 감사합니다. 슬라임! 으아아아악! 슬라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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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독님! 딴 버전 하나 더 할게요. 좋습니다. 바로 갈까요? 슬라임! 브로우! 오! 추가 부분инг 슬라임 될 게? 대척! 네, 방송으로 보고 싶어요. 아, 제가, 제가 그... K인데, 수열이가 K 방송으로 보고 싶어요. 더워요. 방송을 보고 싶다면 겨울이겠지만 지금 펄을 촐아서 굉장히 덥습니다. 오자마자 나 하는 거야?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안 돼, 안 돼! 아, 안 돼! 아, 안 돼, 안 돼! 야, 안 돼, 아! 도영관! 빵! 도영관! 도영관! 어, 내 사람은 왜 때리게 했나? 어, 뭐... 어, 뭐... 끝. 엑스! 어, 이거... 총은 마지막 장면가 돼? 총은 마지막 장면가 돼. – 어? – 어. – 컷. – 어 유관! – 어허허허. – 컷? – 컷. – 컷. – 컷. – 컷 두 달이고? 자세를 이렇게 하지 말고, 날라타기 자세를 하지 말고 지금 말하면 돼. 아 안 했어요? 자세를 이렇게 하지 말고, 날라타기 자세를 하지 말고 지금 말하면 돼. 액션! 컷! 네 플레이 한 번 볼게요. 아 이거 대박이다. 스파르타 컷이야. 플루 부탁드립니다. 플레이 한 번 씻고 나면, 백서스는 뒤에 여기 계신 분들 빼고. 자 선배님 자세 잡으셨습니다. 자 정리해! 액션! 컷! 아 괜찮은 것 같은데? 컷! 컷! 네 한번 볼게요. 올라오거든요. 근데 이거! 엄청 개구쟁이 같은데? 네. 감독님 저는 좋아요. 안녕하세요. announ 복수를 해야되는데 나도 한번 차고 싶어요